수석 전문위원입니다. 한국기술개발협회에 속해 있구요.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김은위원님, 김기은위원님, 김명식위원님 잘 듣고 계시죠? 요즘 며칠간 미세먼지 농도가 보통 수준이라서 쾌적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습니다. 정말 공기가 이렇게 중요한지는 몰랐습니다. 좋은 공기 유지를 위해서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는 있지만 경제 논리와 맞물려서 쉽지 않은 상태입니다. 오래된 노후 차량이라든지 화력발전소라든지 해결할 문제가 산적계에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할 수도 없구요.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환경마크 인증은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인증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한 개념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경제환경사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지속가능발전모형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적 대량생산 모형의 한계에 대한 인식 이후에 92년도의 환경적 지속가능성, 또 2002년도의 사회적 지속가능성, 또 2012년도의 사회적 포용력을 고려한 녹색경제 강조, 그리고 2015년 파리협정 채택과 함께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린이코노미 개념으로 지속가능발전한 목표로 환경의 질의 개선과 사회적 포용력 향상을 바탕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지향하는 경제체계를 지금 지향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질의 경우에는 온실가스나 환경오염물질의 감축, 또 에너지 및 자원효율성의 개선, 생물종 다양성 및 생태계 유지, 또 사회적 포용력, 빈곤이나 기하, 환경적 취약성 개선, 또 경제성장으로 인한 소득과 일자리 창출, 이러한 개념의 녹색경제 개념을 지향하고 있고요. 또 정통적 기능 중심의 품질이나 환경이나 사회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토탈 QES, 서스테너빌리티 조직체계 및 성과평가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광희의 탄소 시장이 형성되어 있고요. 배출권 거래 시장에서 저탄소 기술 시장을 플러스해서 지금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등간 파리협장과 제3자 인증에서 신규 체계 체제에 대한 구속 절차 및 기본 방향을 규정하고 2020년까지 추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저탄소 경제 패러다임에 대해서 현재 196개국이 모두 참가하고 있고요. 또 기술 이전 그리고 이를 위한 국제시장 메커니즘 재원 조성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보다 달라진 것은 제3자 검증을 5년마다 전문가 검토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INDC 기반 감축 목표를 5년마다 상향된 목표를 제출하도록 요구받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이전에 교토체계 기후변화 협약이나 교토의정서나 또 현재 신기후체제 판리협정이나 모든 것이 온실가스 감축 체계의 기본 방향이나 기후변화 협약에 대한 구속적 의무구정을 단계적으로 지금 시행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지속가능성 패러다임에 부응하여 산업계의 지속가능성 혁신을 축제하는 목적으로 ISO는 1980년대 이후에 품질, 환경, 사회적 책임 등의 경영표준에 집중하고 있고 경영에서 환경으로 환경에서 사회적 책임활동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탄소에너지 경영 쪽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ISO는 글로벌 기술 및 경영 이슈에 대한 국제표준 적용을 선도하고 있고요. 특히 ISO 국제표준은 국가표준으로 전환되어서 예를 들어서 ISO 140001이 KSA 140001로 국가표준으로 정착이 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ISO 표준은 자발적 범용성이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포괄적으로 적용이 가능하고요. 또 이해자와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합의에 있어서 합의성이 적용이 되고요. 시장원림인 자율적 참여를 통해서 시장성이 적용이 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잠깐 환경경영체계 체제을 잠깐 말씀드리면 환경방침을 개발, 이행, 달성, 검토하기 위해서 조직위 체제 활동계획, 책임관행 절차 공정 및 자원을 포함하는 경영시스템의 일부로 환경법규 준수보다는 환경경영을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조직 또는 경영체계 체제를 갖추고 이를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을 평가하는 행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 다음 단계를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경우에 그 제품의 로고를 표시함으로써 환경마크죠. 소비자 또 구매자에게 환경성 개선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의 환경마크 제품 선호에 부응해 기업이 친환경제품을 개발 생산하도록 유도해서 자발적인 환경개선을 유도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환경성 개선정보제도라는 말이 나오는데 환경성 정보는 이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얼마나 에너지를 많이 쓰느냐 그러니까 에너지를 얼마나 절감하느냐 그리고 얼마나 자원을 줄였느냐 이런 것 등등을 표시하는 거죠. 그것을 탄소 몇 킬로그램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는 것이죠. 탄소 몇 킬로그램 하면 탄소 몇 킬로그램 만큼 절감이 됐다는 뜻입니다. 제품의 환경성이란 재료와 제품을 제조 소비 폐기하는 과정에서 오염물질이나 온실가스 등을 배출하는 정도 및 자원과 에너지를 소비하는 정도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를 말합니다. 환경마크 도안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푸른 나뭇잎의 이미지는 그 자체로 친환경 이미지를 대변하며 둥근한 형태로 감싸지는 형상은 지구를 지키는 친환경 제품임을 나타냅니다. 또한 원형의 이미지는 친환경 제품의 가치가 계속적으로 이어져서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밑거름이 된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통합 로고의 환경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연을 대표하는 그린 컬러로만으로 사용해서 간결하게 표현했습니다. 환경마크의 추진 목적은 환경마크 제도를 통해서 소비자는 어떠한 제품 서비스를 환경성이 뛰어난지 정확히 파악할 수가 있으며 기업은 환경마크 인증을 통해 사사 제품 서비스의 높은 환경성을 홍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매출을 증가시킬 수가 있겠죠. 법적인 근거로서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또 환경부 고시 환경표지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또 환경표지 대상 제품의 인증 기준 환경표지인증에 대한 업무 규정 등이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7조 환경표지인증에 근거한 환경부가 시행하는 인증제도로서 1992년 4월 첫 출범 이래 제품 전 과정에서 종합적 환경성뿐 아니라 품질 성능이 우수한 신환경제품 서비스를 포함하여 제품을 선별하여 환경마크를 인증하고 있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동일 용도의 제품 서비스 가운데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전 과정 각 단계에 걸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친환경제품을 선별해서 정해진 형태의 로고, 환경표지와 간단한 설명을 표시하도록 하는 자발적 인증제도입니다. 인증 대상은 사무용기기, 가구,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 세렴이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기기, 가구, 교통여가문화관련 제품, 산업용 제품 장비, 복합용도 및 기타 서비스 등, 환경표지 대품 및 인증기기, 기준, 고시, 별표 1과 2에 나타나고 있는 제품입니다. 이 환경마크의 특색이라고 하면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조금 다릅니다. 어떤 인증은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 인증받는 것도 있는 반면에 기존에 나와있는 제품과 비교해서 환경오염을 적게 일으키거나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구요. 환경마크 인증기준이 고시된 제품 서비스에 하나여 환경마크 인증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인증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은 신청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인증기준이 고시되지 않은 제품은 어떻게 할까요? 그거는 다음에 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인증대상 제품을 구체적으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증대상 제품이 잘 보이는지요. 첫번째 사무기기 가구 및 사무용품입니다. 지금 중불류 3개, 소불류 20개를 정도로 되어 있구요. 복사지, 이런 여러가지 사무용품 등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전기자재류나 수도배관 자재류, 설비류등이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다른게 예를 들자면 건축자재에 들어가는 소변기, 좌변기, 도기등이 여기서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소변기는 4리터 이상의 이하의 물을 사용을 해야 되구요. 좌변기는 6리터 이하의 물을 사용하도록 설계되어야지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세재류, 섬유, 가중류, 기타, 자파류 등등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세재류 같은 것은 물의 사용을 얼마나 적게 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중불류 3개 및 소불류 21개 하에 지금 기준 공고가 되어 있는 상태이구요. 가정용 기기 기각으로써는 전기기기류, 전자기기류, 가구류 등등이 이렇게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전기기기류는 아무래도 에너지 사용을 저감할 수 있는 것이 해당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섯번째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자동차 관련 제품류와 여가 문화 관련 제품류 등이 있는데 요거는 중불류 2개, 소불류 12개 등이 있습니다. 또 산업용 제품 장비, 원료, 자재류, 조립 제품 장비류 등이 있어서 이런 것이 소불류 15개 항목이 있구요. 또 복합용도 및 기타 부분에 있어서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 고무, 목재 제품류, 금성, 무기재료, 요업제품류 요업제품류, 요업제품이 여기가 있네요. 그래서 이런 제품이 25개 소불류로 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부분에 있어서는 숙박시설 운영업 등이 여기 해당이 돼서 소불류 4개 항목이 돼 있어서 총 종불류 22개 항목에 153개 제품이 여기에 해당이 고시가 돼 있구요. 여기에 해당되어 있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별도로 제출을 해서 평가위원회를 통해서 기준을 마련을 해야지 됩니다. 오늘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증 신청은 연중 수시로 할 수가 있구요. 신청서류는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환경표지 신청서 1부, 제품 환경성 관련 자료 1부,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1부, 그 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다만 공인인증기준 시험성적서의 경우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할 수가 있구요.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를 제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사 절차는 오픈 방문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구요. 공장 심사는 신청서류, 생산서류 및 현상서류 실효 채취 등을 하도록 되어 있구요. 제품 시험에 대해서는 환경품질 관련 기준에 의한 제품 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심의위는 매주 금요일 1회에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사 비용은 제품당 5만원이구요. 인증심사비, 출장비, 엔지니어링 사업 대가 기준, 공무원 여비 기준을 기준으로 하고 있구요. 연간 사용료, 그 다음에 들어가는 비용이 인증승의 제품의 전년도 연 매출액 기준으로 산정을 해서 별대 표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증제품의 연간 매출액이 10억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사용료가 100만원, 10억에서 50억 미만은 200만원, 50억 이상 100억 미만은 300만원, 100억 이상 500억 미만은 400만원, 500억 이상은 500만원, 그럼 10억 미만에 대한 매출액 중에서 예를 들어서 1억 미만은 얼마나 낼까요? 1억 미만의 매출인데 100만원의 사용료를 내기는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부분 좀 보겠습니다. 5억 미만은 감면 비율이 있네요. 그러니까 90%를 감면해줍니다. 그럼 1억 미만은 얼마를 받을까요? 그러면 100만원에 90%를 감면해주니까 10만원 정도를 받게 되겠죠? 네, 그 다음에 총 매출액 5억 이상 10억 미만은 70%를 감면해줍니다. 그러면 10억이면 100만원에서 70%를 감면하면 한 30만원 정도를 내겠네요. 그리고 10억 이상 20억 미만은 50%를 감면하게 되어 있는데 200만원 기준으로 해서 50%이니까 한 100만원으로 납부하게 되겠네요. 네, 20억 이상 30억 미만은 30%를 감면해주니까 요거는 한 60만원을 60만원을 공제한 14만원 정도가 되겠네요. 요거는 그래서 사용료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2회 분할 가능하구요. 보가세는 별도인 점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서 제외 대상 제품이 있네요.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이나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 산림자원의 추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 등은 임산물로 지정된 목제품은 인증제외 제품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생활지원법 제17조 또 항병호고시 환경표지인증심사 신청 수수료 및 사용료 등 또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에 지금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 등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증표지의 청괄기관은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이고요. 운영기관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평가전략실 인증일실 환경제품관리실 등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금 현재 은평구 불강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에서는 환경마크 제도에 관련된 법규제 개정 등 제도의 전반적인 총관리를 하고 있고요.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에 대한 고시를 하고 있고 공공기관이 환경상품 구매실적 파악 및 공고를 하고 있고 또 기타 환경마크 제도와 관련된 기술적 행정적 지원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시된 제품 외에 인증을 받고 싶으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절차를 거쳐서 인증고시는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에서 하네요. 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을 보겠습니다. 환경마크 대상 제품 선정 및 대상 제품별 인증 규정을 재개정하고 환경마크 인증 및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등을 지금 인증평가전략실과 인증일실, 친환경제품관리실 등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증 절차에 대해서 화면에 잘 보이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잘 안보이면 여기를 잠깐 보겠습니다. 네 여기 좀 네 여기 좀 더 쉽게 나와있네요. 인증프로세스는 인증기업이 신청서를 인증기관에 제출하면 인증기관에서 서류 검토를 거쳐서 수수료를 안내하고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증기업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서류 검증을 거쳐서 심사회정을 하고 심사일정 통보하고 현장심사를 거치고 제품 시험할 부분이 있으면 시험을 해서 시임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게 되면 시임의위원회에서 그 결과에 대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보를 하게 되겠는데 인증 신청기업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인증서를 발급을 하게 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과정에서 처리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자료 보안 기간이나 제품 시험 등에 드는 기일은 빼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인증기간은 방금 말씀드린 한국환경산학기술회원회사 그리고 인증 혜택에 뭐가 있을까요 네 조달청 물품 구매 입찰 적격심사에 입찰하는 경우에 1.5점 최대 3점의 가산점을 부여받게 되어 있습니다. 물품 구매 입찰 적격심사에서 1.5점 차이가 나는건 굉장한 변별력이죠. 네 그리고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할 수가 있고 가삼전도 받겠죠. 그리고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을 지원을 하게 되겠고 녹색제품 구매촉진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기간 의무 구매 사항으로 되어 있구요. 아 요것도 나중에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을 사용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뭐 요런 등등의 인증 혜택이 있는데 자 그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신청인 업체는 인증 신청을 하게 되면 인증 신청서 접수하고 서류 검토 현장 검증 또 시험을 할 수 있습니다. 시험 분석으로 해서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고 심의 결과 통보 및 환경표지 사용 및 악증을 체결하고 이런 순서 가운데 있는데 고시된 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럼 신청인 업체가 인증 신청을 하게 됩니다. 신청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으로서 이 과정이 보통 제품의 경우에는 30일 내에 이렇게 완료가 되는 반면에 6개월 이상 또 1년까지도 이렇게 걸린다고 합니다. 고시 안된 제품에 대해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 환경표지대상제품 인증기준을 고시하고 환경표지대상제품의 인증기준을 고시를 환경부에 요청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관리 인증표지를 받은 업체가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관리 안내를 받게 되면 사후관리 사전예고 등을 해서 사체 품질관리내역서를 요청을 하고 서류검토 현장조사 시험분석오래 심의위원회 개최 심의결과 통보 부적합 제품 인증취소 요청 부적합이 있는 경우에 인증취소 요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인증취소 하는 경우와 또 연장되는 그런 경우를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부분 보면은 사전에 시험분석자료 같은 것이 정확하면 시험분석의뢰 절차가 생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시한번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환경기술시험원 용어가 제가 지금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하는 일을 다시한번 보겠습니다. 인증평가전략실에서는 환경마크인증기준 재개정의 전반적인 업무생을 하고 인증기준을 재개정하고 인증기준 국제표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일실에서는 환경마크인증의 재반적인 업무생과 인증신청상담, 최초인증 및 갱신인증, 인쇄에 대한 발급, 그리고 인증업체 및 인증현황 데이터 관리를 하고 해외 환경마크인증지원 및 검증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제품관리실 환경마크인증제품사고관리의 재반적인 업무생은 인증제품인증기준준수여부조사, 환경마크 도안 무단사용조사, 사후관리업무생담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환경분석평가센터, 환경마크인증 및 환경성 관련 시험분석 업무를 수행하고요. 시험분석 접수 및 성적서 발급이나 시험분석 장비 및 시설유지 보수관리, 시험분석 업무 담당을 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청업체에서 다른 곳에서 할 수 없는 시험분석 등을 이곳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아까 설명을 다 못한 혜택에 대해서 취득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을 하는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포츠의 33조에 의해서 환경마크인증제품 생산기업을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 친환경산업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을 하는데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을 홍보하고요.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산업 판매장소를 서치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의무의 구매로서는 녹색제품 구매척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마크 등 친환경 상품이 있는 경우에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된다.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불안, 우선구매 이행, 긴급한 수요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로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녹색제품, 친환경제품, 이런 환경마크 인증제품 등은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런 부분에 인증을 받으려고 시도하는 중입니다.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는데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구매 기준 제정 및 공사시방서를 통해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습니다. 공사시방서의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하라고 삽입해 있다는 얘기죠. 녹색기업 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 등 정부운영제도에서 환경마크 인증제품 사용시 가산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건축물을 인증받으려면 먼저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녹색기업 지정제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환경마크 인증제품을 써야 녹색기업 인증을 받을 수가 있고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타 부분에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지원 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뭐 이런 것 등등이 있고 해외 환경마크 인증지원 등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환경마크 인증 취득위점을 보았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사항이고 이런 부분에 컨설팅을 원하시면 인증 어떤 컨설팅 플로워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인증 대상 점 여부 확인 요거는 이제 제품이 고시가 되어 있는 제품 위주로 검토하는 것이고요. 인증 기준에 따른 기업현황 점검 보안점 그 다음에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또 공장심사 서류심사 예비심사 등등을 도와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와 세계에서는 어떤 형식으로 환경에 대해서 지금 필요성 및 해외동향 같은 것을 좀 보겠습니다. 환경라벨링 이라고 지금 명명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환경마크 인증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1유형, 2유형, 3유형 이렇게 되어 있는데 ISO 규격으로서는 ISO 14,024, 14,021, 14,025 등으로 표시가 되는데 일반 명칭은 14,024를 환경표지 마크라고 그러고요. 이 두 번째 유형을 이 두 번째 유형을 14,024는 자체 선언된 환경성 주장이라고 그러고 이거는 기업 자체가 자기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 유형으로 ISO 14,025 환경 탄소 성적 표시라고 해서 환경 마크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얼마나 탄소를 저감하는지 양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주요 공개 방법은 1,2형은 로고 및 간단한 설명을 하고 2,2형은 로고나 문구로 또 제3 유형은 데이터 시트나 그래프 등이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제1 유형은 제3자 인증이고요. 제2 유형은 자기 선언이고 제3 유형은 제3자 인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제1 유형은 제품 전 과정에서의 환경성 우수 제품이라고 사항의 30%에 대해서 선별해서 인증을 주고요. 그리고 2,2형은 기만적 환경주장은 공정거래 차원에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고 제3 유형은 제품 전 과정에 걸친 정량적 환경정보를 표시하는 게 특색입니다. 환경성적 표지라는 말이 나오는데 환경성적 표지는 제품 서비스를 포함해서 원료 획득이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성 정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량화하여 표시하는 것을 환경성적 표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2016년 3월에 환경성적 표지 제도와 탄소성적 표지 제도를 통합하였습니다. 그래서 2017년 3월에는 물발자국 시험 인증이라고 해서 처음 시행이 되는 것이 용어가 변경이 됐다는 뜻입니다. 지속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핵심 정책으로서의 환경탄소 라벨링 제도가 있는데 에코 디자인을 활용해서 지속가능 생산과 녹색 구매 등을 통한 지속가능 소비를 연결해 주는 핵심 정책 수단이다. 에코 디자인을 활용해서 환경성을 저감시키는 제품들을 소비자들에게 연결시켜주는 정책이다. 또 탄소성적 표지 제도라는 것은 원료 채취 생산 유통 사용 폐기 이른 제품 전 과정에 걸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co2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탄소성적 표지에는 로고안에 000g 이라는 소프트 배출량을 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탄소 배출량 1단계 인증은 제품의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이산화탄소 배출량으로 환산하여 정량적으로 선정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탄소성적 표지의 작성 지침은 일반 제품에 대한 작성 지침, 에너지 사용 제품에 대한 작성 지침, 에너지 사용 제품별 사용 시나리오에 대한 작성 지침 등 이렇게 세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탄소 제품 2단계 인증을 보면 탄소 배출량 인증을 받은 제품 가운데 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탄소 배출량이 동종 제품의 평균 배출량보다 적은 제품의 인증을 부여하게 되어 있구요. 탄소 배출량 기준은 탄소 배출량 인증 동종 제품의 평균 탄소 배출량을 기초로 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탄소 배출량 감축률 기준은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초로 설정하는데 지금 4.24%가 감축 목표인데 연 1.43%가 지금 국가 온실 연 감축 목표입니다. 저 탄소 제품을 위해서 탄소 배출량이 활발히 거래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환경마크 기준 개발 및 인증 제도의 재개정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마크 제도는 동일 용도 제품 중 제품 전 과정에 걸쳐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로고를 부착하여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자발적인 인증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제품 전 과정 환경성에 대하여 설정한 기준 적합 제품에 부여를 하는 환경마크 제도로서 인증기간은 2년 정도다. 2년 후에는 또 다시 심사를 받아야 되겠죠. 또 환경 라벨링에 대한 정의를 보면 ISO에서는 제품 전 과정을 고려로 고려를 토대로 동일 용도 제품 중 전체 환경성이 우수함을 나타내는 라벨이다. 그래서 우리가 제품 같은 것을 소비를 할 때에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 가서 제품을 고를 때에는 환경마크 제도나 환경 녹색 제품 이런 등등을 고르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환경 제도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공공시장 참여 인센티브로서 현재 공정기관 의무금의 대상으로 지금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주에 의해서 공공기관 의무금에 대상되고 또 표달청에 물품 구매 입찰 적격 심사 시 가산점을 준다는 것 정부 시행 운영 제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 녹색 기업 지정 제도라든지 친환경 건축물 인증 제도라든지 부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이라든지 지자체 물품 구매 기준 공사 시방서 등의 우선 구매로 반영한다든지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 지원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지금 이 점 등이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시장 참여 인센티브로서는 산업계 녹색 구매 자발적 협약을 통해서 기업의 녹색 구매 촉진 대상이 되고요. 그린 카드와 연계해서 인증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에코머니 포인트라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을 제공을 하는 것이 민간시장 참여 인센티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환경마크 인증 기준은 환경성과 품질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성은 제품 청구 과정에 걸쳐서 다중 속성의 환경성이 우수하도록 기준을 설정하고요. 또 다중 속성이라고 하면 재생 불가능한 자원 에너지 소비 또 지구 온난화 물질 그러니까 온실가스의 배출 또 오전충 파괴물질 배출 대기 오염물질 배출 숙의 오염물질 배출 실내 공기 오염물질 배출 폐규물 발생 인체 유해물질 사용 또는 배출 생태계 유해물질 사용 배출 등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줄여주는 것이 환경성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 용도의 일반 제품 대비해서 상위 20-30% 수준을 환경성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품질 부분에서는 제품별 KS 기준 대비 동등 이상의 제품이면 되고요. 안전성은 해당 제품에 대한 안전 관련 규제 기준에 적합하면 되고요. 기업의 환경법규 인증 기간 동안 기업이 위치한 지역의 환경법규 협약을 준수하면 됩니다. 또 공정한 제품 정보를 전달을 위해서 제품의 표시광고가 표시광고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수 재활용 인증이라는 것은 GR 인증이라고 있습니다. 폐재 재활용률이 높은 제품 중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우수 재활용 인증을 주죠. 고효율 에너지 효율 등급 인증 에너지 전략 제품 중 품질 우수 제품에 대해서 인증을 줍니다. 제품의 정과정에 대해서 고려하는 것은 마찬가지로 환경성 평가 요소에서 평가 기준 항목 요구 수준 기준치를 정과정으로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통 인증 기준으로서 환경규제 기준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제품의 제조 과정 또는 서비스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기수질, 폐기물,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오염물질의 적정 처리와 관련하여 사업 중에서 준수해야 하는 환경관련 법규 및 협정에 정하는 기준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을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인증을 받는 자는 인증 기간 동안 환경규제를 준수를 해야 위와 같은 환경규제 기준을 준수해야 됩니다. 다만 환경규제 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해당 위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반 내용, 위반 내용에 대한 개선 대책 및 다음 항목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고 실천한 경우에는 적합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소비자 정보 표시를 준수를 해야 되고요. 제품 표면에 원칙적으로 표시를 해야 되는데 다만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 제품 안내서, 사용설명서 등 소비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적당한 부분에 표시하면 더 예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품 표면에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 그렇게 하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표시 광고의 공정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면 되고 제품의 환경성과 관련해 법 제16조 10에 따른 부당한 표시 광고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송 중에 전화가 오기도 하네요. 다시 한번 선정될 수 없는 불가 항목을 말씀을 드리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의약외품,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산물로 준영된 목제품 등은 선정이 불가하니까 이런 것은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표지 대상 제품 중에서 선정 타당성 분석을 하는데 선택성은 동일 제품군 내에서 환경적으로 우월한 제품이 다른 제품과 차별화가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항목, 해당 평가 요소에 대하여 시장에서 차별화가 가능한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계량 가능성, 한국산업규격, KS 등 국내외 공인규격이 존재하여 재연성이 있는 시험결과를 확보 가능한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구요. 접근 가능성, 모든 잠재적 신청자에게 개방된 인증기준 설정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있고 모든 신청자가 평가 요소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 등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측면에서 접근 가능성에 대한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또 인증기준 개발 세부사항으로서 인증기준 개정 품목 조사를 하는데 이해관계자, 제조업체 등이 인증기준 개정을 요청한 품목 인증기준 정기검토 대상 품목에서 개정이 되는 품목 이것이 인증기준 개정대상 품목 인데 개정검토 주기는 환경표지 인증에 관한 업무 규정과 제10주제의 환경표지 대상 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후 매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되어야 개정검토를 한다. 인증기준 국제표준화사업과 연계하여 국제공통기준반영이 요구되는 품목 국제제품, 국제 환경이 변화됨에 따라서 너무나 낙후된 인증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개정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 내부검토사항 중 개정이 요구되는 품목 이런 것이 인증기준 개정품목 조사 인증기준 폐기 절차가 있는데 시장에서 환경개선효과 및 변별력을 상실한 제품군에 대하여 기준위원회를 통하여 폐지 대상 제품을 최종 확정합니다. 최계정 3년 경과 제품 중에서 인증현황이 없는 제품이나 시장의 변화로 인하여 추가적 환경개선 효과가 없는 제품 및 개발의 취지를 달성한 제품 관련 기준 법제화 등을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검토하는데 효력이 상실한 그런 제품에 대해서는 인증기준 폐지 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증기준 항목체 개정 사례를 보면 법 제도 연계 중점을 고려해서 EL221 절수형 수도꼭지 EL223 절수형 양병기 수도법 절수기준 연계 설정을 해서 이런 부분이 제 개정 사례입니다. 시판품 수준평가 중심으로 해서는 EL309 화장비누에 대해서 갈라짐이나 벗겨짐 기준이 설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EL611 유난류에 대해서 분사식 방청류 난류에 VOC 함량을 설정하는 것이 제 개정 사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인체위일성 고려중심으로 해서 EL246 실내용 바닥장식제 합성수지 바닥재 포탈레이트 함량 등이 중점 고려사항이고 EL610 제설제 생태독성이나 물벼룩 급성 독성시험의 독성값 등이 환경이나 인체위해성 고려해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인증기준 항목체 개정의 추진 배경을 보게되면요.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제2차 및 3차 국가표준기본계획에 환경부 시행기획 수집에 따라 환경분야 표준의 제정 및 시행의 활성 및 국제적 요구 수준에 따른 기술분야 대응을 위해 제품인증제도에 근간이 되는 제품환경성 시험방법의 확대를 추진하게 되었고 환경마크 인증기준에 적용 가능한 시험방법이면서 국제표준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제품환경성 관련 시험검사 방법들에 대해서는 제품환경성 시험방법 표준을 마련하여 국가표준으로 개발 관리하였고 한국산업표준 케이스 경우 표준화의 범위안에 환경친화도 또는 환경성을 포함되지 않아 품질과 성능에 대한 표준에 국한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오염 공정시험 기준은 대기수질 폐기물 토양 등의 분야에 대한 매체별 관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해당 시험기준에 따른 시험검사 결과는 주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규제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갈수록 환경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에서는 대기나 수질, 폐기물 토양, 오염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이런 부분을 줄여나가야 되겠고 환경마크를 통해서 그런 것을 소비자에게 정보 전달 또는 입증을 하는 부분에 중점을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소비자들께서는 환경마크나 녹색제품을 구매하셔서 환경 부분에 대한 제조업체 또 관련 서비스업체 등이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환경성 분야에 대해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도록 소비를 통해서 적극 참여하시면 요즘같이 참 미세먼지, 대표적으로 미세먼지나 또 수질오염 또 여러 환경문제에 대해서 참 걱정이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 부분에서 질문이 있으시면 글을 올려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기업들에 대해서 이 부분을 잘 몰라서 활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우선 심사 신청 자체가 우편 또는 방문 또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니까 홈페이지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을 통해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는 신청하는 방법이 도표로 잘 나타나 있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마커를 받고자 하는 제품이 있으면 미리 담당자와 전화통화를 통해서 가능한지 이렇게 하시면은 별도의 컨설팅 없이도 환경마커 인증에 도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수수료도 제품당 5만원이니까 그렇게 비싼 비용은 아닙니다만 인증받았을 때에 연간 사용료 10억 미만의 경우에는 100만원이지만 5억 미만의 경우에는 90% 관면되어서 1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내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하지 마시고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증 혜택도 생각외로 초달청 1.5점 최대 3점에 가삼점이 부여되니까 초달청에 등록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런 부분이 참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알기로는 정부 과제 신청하는 데에도 이런 가점 부분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도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 포상제도 추천하거나 인증 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 지원을 한다든지 녹색 제품 구매척 진행하는 법률 6주에 따라서 공공기관 의무 구매에 해당이 된다든지 지자체 및 정부 운영 제도에서 인증 제품 사용 혜택을 준다든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서 많은 기업이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 전문의원님들은 이런 부분을 잘 활용을 해서 컨설팅 할 수 있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아직까지 질문이 없는 것으로 봐서 없는 것을 보고 나중에 쪽지나 방법으로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국기술개발협회 수석전문의원 이권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